아.. 뭔지 알 것 같아 팀프 통 되는 거 아니야? 내 이렇잖아 책증이야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서 생긴다니까?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갑자기 조명이 쓰러질지도 모르는 거야 funniest moment of instant 이건 무슨 뜻이야? 재밌지만 후회스러워요 재밌는데 후회되는 순간? 막 까불까불하다가 혼자 자빠지고 재밌는데 약간 후회스러운 거지 내가 왜 까불었지? 자는 거 아니야? 내가 왜 까불었지? 맨날 까불다가 어디 다치고 아! 아! 막 이런 다음에 잔디 썰매장인가? 멕시코? 아 나 벌써부터 불안해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? 난 시도도 안 해볼 것 같은데? 난 이렇게는 탈 것 같아 미끄럼틀 타듯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엉덩이로 떨어지잖아 잘못하면 머리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머리로 떨어지는 거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? 뭐야? 왜 저래? 바로 경찰차 따라 붙는 거 봐 이게 진짜 후회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친구들이 영상 찍고 있는 걸 거 아니야 이거 좋다고 찍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삐용 삐용 뭐야? 밑에 얼음이지? 밑에 얼음이야 하지마 너 어떡할 거야 이러면? 저요? 바로 엉덩이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가야지 이렇게 뭐야? 뭔가 아플 것 같은데? 훈수충이네 그러니까 저러다가 아야한다고 와우 어떡해 내가 부끄러워 민망해서 어떻게 하냐 어떡해 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내가 수치스러워 아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자극을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거 봐 보여줄게 이분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계란이야? 치즈 치즈 근데 저거 안 녹여도 돼? 뭐예요? 으악 채증이야 으악 채증이야 몰라 으으핳 흐흑 흐흑 흐흐흑 아우 흐흐흑 흐흐흐흐흑 빨리 뽑아 콘센트를 어무세요! 어머어머어머 저거 어떡해 아플 것 같은데? 맞아요? 좀 빨리 꺼야 될 것 같아 취지 다 없어졌어 지금 속으로 너무 슬픈데 유튜브 깡 문 밖으로 열리는 문 아니야? 뭐야? 야잇 근데 방금 모서리로 맞은 것 같은데? 완전 모서리로 맞은 것 같은데? 딱 맞췄어 어! 낫다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동물한테 어머! 잘 됐다 야이 꿀 좋다 근데 이거 계열 받겠다 저거 압률이 다 갈아야 되니까 뭐야 뭐야 또 왜 그래 어디가 어머어머 근데 애초에 뒷유리 없는 거 같은데요?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걸기는 건가? 어차피 패스 했었 아닌가? 물속에 들어가야 저건 그냥 답 없지 뭐야? 알고 친거야? 알고 친거지 이거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아이고 야 너다 너 브이로그 찍는다 그쪽도 카메라 관련 일어지잖아요 내가 떨어졌어야 해 카메라 말고 차라리 내 팔이 부러졌어야 해 뭐야 갑자기 차가 들어오네 아니야 긁으려고 그러지 비싼 차 같은데 비싼 차 같은데 아니 한 번 빠졌다 가면 안 될까? 부탁하는 거예요? 지금 훅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설마 그러면 무서워 급발진했네 1타 2피 아 근데 차가 본인 차도 비싼 차고 내가 봤을 때 여기 두 개도 비싼 차고 그냥 조졌어 보험으로도 안 돼 나 이거 한 번 타보고 싶어 세그웨이?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저거 비쌀텐데 엄청 비쌀텐데 심지어 이거 타는 거 찍어주려고 찍다가 그러니까 심지어 무거워서 뜨지도 않겠다 계속 하지마 그냥 뒤집기로 뒤집어 세연아 세연아 하지마 전 뒤집다가 전 머리 위에 올라간 적이 있다 없다 미쳤어? 친구가 보통 내 친구가 하면서 자기 얘기인 거 알죠? 난 잘해 기본적으로 스냅이 돼 있는 인간이지 저거 마시멜로 구워먹는 거 아 이게 되지? 엔진 터졌다 그 싼 마시멜로우 구워먹으려다가 지금 이 비싼 차 마시멜로우 다시는 안 먹겠다 남자끼리 모여있으면 그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어 저 새 아니야? 또 까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또 뭐야 어디가 뭐야 뭐해 뭐야 새랑 싸우는 거야? 뭐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여러번 그랬나 보다 새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씨비 걸었나 보다 그런거 봐 바지를 물고 내 노치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싹 망신을 줬어야 되는데 싹 내려가가지고 해 지켰다 동문 괴롭힌 거 안 나 맞아 아 나 벌써 불안해 아 바이 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아프잖아 맞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참 뒤에 모습을 드러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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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문이네 하하하하 나중에 남의 친구한테 가서 잡을 수 있다며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나 워터프루프 안 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워터프루프 안 했는데 나 지금 물에 들어갔다 왔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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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하하하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든 생긴다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조명이 쓰러질지도 모르는 거야 하하하하 고소해야지 하하하하 산재처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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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껀처럼 잘 지게 붙어 두껀처럼 심지어 여기 앞에 깔끔하게 감싸지고 뒤에 말렸어 뭔지 알 것 같아 틱톡대는 거 아니야?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주 명사수인데 알고 보니 일부러 그런 거였던 거야 이 친구 레이저리거는 애기야 아니야 아빠 힘들어 근데 애기야 너무 발랄하게 뛰어봐 이게 육아지 그러니까 육아지 아우 저거 청소 어떻게 해 마르게 기다려야지 뭐 근데 가죽 시트야 안에 히터를 틀고 잠깐 혼방하는 시간에 노랫다 왜 상피해 공감성 수치 맞아 수치스러워 내가 당하면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창피함이 몰려오는 옆에는 열받을 것 같아 옆에서 웃고 있으면 웃어? 칫톡밖에 찍고 있는데 끝